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있겠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와 오늘 생일 진짜 축하 많이 받았어요 아까 브이라이브 좀 전에 했는데 재밌었어 오랜만에 감사해요 생일 축하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땡큐 짜잔 진짜 재밌었다 거의 혼자 1시간 넘게 나만 재밌었으면 어떡해 모기다 아 놓쳤다 모기 모기가 언제 들어왔지 모기 이제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아직 미역국을 못 먹어서 가서 집에 가서 미역국을 먹을 거예요 가서 집에 가서 미역국을 먹을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올릴게요 아니 아까 보내주신 케이크를 최대한 이쁘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진짜 실물로 보는 것만큼 카메라에 안 담겨 아쉽지만 잘 보관하겠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서 안 썩겠지 썩으면 안 되는데 잡았어? 네 잡은 것 같아요 안 썩었으면 좋겠다 라이브를 얼마만에 킨 거예요 진짜 베트남 팬분들도 많으시고 감사해요 아 오늘 진짜 재밌다 모기가 여기 두피를 물 수가 있나? 물어? 두피도 물어? 두피 물려본 적 없는데 갑자기 뒤통수 간질간질한 거는 내 기분 탓인 거지? 고기를 먹었어 지금 아빠 감사해요 오늘 진짜 진짜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어 왜 시험을 왜 망해요 왜 시험을 왜 망해요 감사합니다 왜 시험을 왜 망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문을 열면 좀 나갈까? 샷 하자마자 말벌 켰는데 농기가 있을 줄이야? 밥 먹어야죠. 배고프다. 밥 먹었어요? 오늘 진짜 너무 주캐를 많이 받아서 아까 사진도 왕창 찍어가지고 지금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 정리를 좀 하고 울려야겠어. 문 열면 친구들 불러올대. 그러네. 문 열면 안 되겠다. 잡았다. 손아 근데 천장에 묻었어. 그래 손아. 잡았는데 천장에 묻었어. 휴지 있어? 아잇. 잡았어요. 문 아픈. 감사해요. 잡았어. 잡았어. 끝.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해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나 요즘 메이크업도 되게 좀 전이랑 다르게 하고 했는데 잘 모르겠나?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 잘 모르겠어? 옛날에 볼터치를 잘 안 했었는데 요즘에 볼터치가 이렇게 볼터치에 빠졌잖아 아따 피부가 이 조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케익이랑 꽃은 지금 나랑 같이 집으로 가고 있어 여기보다 낫네 음 고마워요 생일 축하 엄청 많이 받네 그림자 지는데? 하트?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의 립스틱 섀도우는 무엇입니까? 정말 좋아요 제 거에요? 제 거에요? 오늘 바른 거? 이거요 바비브라운 립밤 보이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립밤인데? 이게 살짝 컬러가 있어서 딱히 립은 다른 걸로 안 발랐어요 그냥 바르면 이게 자연스럽게 색깔이 올라오던데 아이고야 뭔가 30대 첫 번째로 맞은 생일이잖아요 다시 어린이가 된 기분이야 0살의 첫 번째 생일이에요 아니 그런 질문이 있던데 30대가 된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오히려 29살 때 그러니까 기분이 더 이상했어 30 되고 나니까 그냥 좋아 30 중에 제일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좋아 다시 막내가 됐잖아 많이 먹어주세요 저 진짜 많이 먹어요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우와 급격하게 배가 고파 아까도 V LIVE 하는데 그게 소리가 났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뭐? 생신? 내년에 30대에요? 괜찮아 그래 지금은 조금 기분이 묘할 수 있어요 근데 30대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똑같아 나도 진짜 29살 때 왜 그렇게 기분이 이상했지? 그냥 그땐 진짜 좀 그랬어 나 있잖아요 나 있잖아요 인스타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지금 아마 흑백인 걸로 아는데 뭘로 바꾸지? 잘나온 사진이 있으면 나한테 좀 DM으로 보내주세요 프로필 바꾸고 싶은데 나는 결정을 못하겠어 보내줘 알겠죠? 응 컬러도 좋고 흑백도 좋고 지금 옆에 누구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친구할래요 친구할래요? 친구예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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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오늘 브이라이브하고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서 밥을 먹겠어요 오늘 뭐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근데 진짜 30대 첫 생일 너무 좋다 기분 진짜 기분 좋다 오늘 진짜 행복했어 행복해 재밌었어 이 차에 있다가는 모기를 어딘가에 한 방 물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잡았는데 지금 두 마리 잡았거든요 언제 들어왔지 오늘 축하해 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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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마무리 잘 하길 바래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녁 맛있게 먹어요? 안녕 뿅 안들었습니다 ık lim